안녕하세요 컴수리 존입니다 LG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선 인터넷을 잘 사용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선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구요 저희가 출장가서 점검을 시작했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부팅 되자마자 장치관리자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무선 랜이 안보여요 그러면 고장이란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윈도우 손상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담은 못하는 거구요 우선은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고장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확실하지는 않구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외부 usb죠 usb 무선 랜카드를 장착해 보면 바로 답은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윈도우 설치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윈도우 설치를 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로 했어요 현재 128기가 짜리 ssd 와 그 다음에 500기가 짜리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뭐 사양도 쓸만하죠 이제 i3 라서 좀 그렇긴 한데 충분히 집에서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사용하실 수 있구요 여기서 부팅 순서만 바꾸고 바로 설치해 들어갈 거에요 무선 인터넷 연결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다른 usb 무선의 카드를 장착을 해 본다든가 그게 없다 그러면 가상 윈도우로 들어가서 무선 인터넷을 확인하면 고장이 확실히 나와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설치까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모든 과정을 그냥 패스 한 거구요 그리고 설치 시간은 어차피 뭐 한 20분 그 정도도 안 걸리니까 금방 확인이 될 거에요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은 고장이 확실하구요 그 다음에 곧바로 usb 랜 카드를 무선 랜 카드를 꼽아 드렸어요 이렇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모델명이 나와요 보이시죠 지금 usb 무선 랜 카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기계 고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고장이었구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무선도 이제 다 보이시죠 음 이게 정상이죠 이게 근데 애초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고장 난다 이런 건 없어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평생 쓸 수 있는 것은 없죠 이제 인터넷도 잘 되구요 윈도우도 새로 설치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SSD니까 당연히 빠르겠지만 우선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부품을 대부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피로에 따라서 바로 현장에서 제공도 해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 지제도 좋아했어요 이정도로 aan 또한 あ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